소금 넣어 주세요. 소금 넣어 주세요. 23번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합니다. 24번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바구니입니다. 2. 사다리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손수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바구니입니다. 2. 사다리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손수레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복도입니다. 2. 계단입니다. 3. 계단입니다. 3. 교실입니다. 4. 출입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복도입니다. 2. 계단입니다. 3. 교실입니다. 4. 출입문입니다. 27번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불을 쌓고 있습니다. 2. 옷을 개고 있습니다. 5. jersey입니다. επι단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15번 5. 이산디 lights 1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번 5. 아이디 1. 이불을 쌓고 있습니다. 7번 옷을 개고 있습니다. 3. 이불을 펴고 있습니다. 4. 옷을 입고 있습니다. 28번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대 있습니다. 2. 두 대 있습니다. 3. 한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5.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1. 교육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소피카 씨, 전화 받으세요. 1. 네, 잠깐만요. 2. 지금 통화 중이세요? 3.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4.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세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5.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5.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32번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 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 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4. 일 3. ру사 들어가 crian Respons Board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근할까요? 4. 일 아니요, 좀 일찍 '근할게요. 언제 퇴근할까요? 1 아니요, 좀 일찍 퇴근할게요. 2 그럼 저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3 먼저 가세요. 전 일이 있어요. 4 좋아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퇴근할까요? 1 아니요, 좀 일찍 퇴근할게요. 2 그럼 저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3 먼저 가세요. 전 일이 있어요. 4 좋아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요. 3 34 고향을 만들어요. 3 공장에서 일해요. 4 여기에서 살아요. 4 양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 서울에 있어요. 2 3 가방을 만들어요. 3 공장에서 일해요. 4 여기에서 살아요. 5 35 35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 1 부산에서 왔어요. 2 길 건너서 타세요. 3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 부산에서 왔어요. 2 길 건너서 타세요. 3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36번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37번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38번 38번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왜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39번 투안 씨, 논에 농약을 다 쳤어요? 네, 다 쳤어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안 줘도 돼요. 대신 물을 주고 끝나면 잡초를 뽑아주세요. 투안 씨, 논에 농약을 다 쳤어요? 네, 다 쳤어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안 줘도 돼요. 대신 물을 주고 끝나면 잡초를 뽑아주세요. 40번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어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어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일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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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